안녕하세요 편만드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썸네일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어그로가 엄청 끌리는 290원짜리 서머 vs mx5라는 17500원짜리 서머 요렇게 한번 붙여 볼 예정이에요 근데 아니 뭐 당연히 싸구르 서머리 지는건 확실할텐데 얼마나 차이 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고런거 한번 확인시켜 드릴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번들 서머 번들이 뭐에요? 쿨러 사면 공짜로 끼워주는 그 서머 그 서머의 성능은 과연 최상급 서머들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또는 이런 다양한 최상급 서머들끼리도 성능 차게 나는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일부는 일부러 제가 생방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무려 3시간에 걸쳐서 각 서머도 테스트하는거 생방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생방을 보시지 않은 분들도 걱정말고 믿고 보시면 됩니다 무려 500명 앞에서 제가 일일이 서머를 바꿔가면서 서머를 어떻게 바르고 온도 얼마나 되는지 찍어서 만들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데이터값은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서머리 어떤 성능인지 보기 전에 앞서 바르기 쉬운 서머리 어떤게 있는지 한번 서머를 CPU에 발라서 문질러 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타자는 그 핀 9 요거 Z9이 성능은 좋은데 대용량도 팔고 가격도 상급치고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해요 하지만 바르는데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좀 끈적끈적하죠 잘 안 밀려나가죠 누룰라가 바르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혹시 버터 한번 발라보셨어요? 버터를 빵에 바르는거랑 잼을 딸기잼같은걸 빵에 바르는거랑 어떤게 더 쉽습니까? 잼을 바르는게 훨씬 쉽죠 이건 좀 버터를 펴 바르는 느낌이에요 잘 안발립니다 확인하셨죠?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떤걸 보여드릴까요? 음 요번에 새로나온거 아티꺼 MX5 봅시다 MX5는 써머 색깔이 독특합니다 요런식으로 파란색이에요 기존 써머를 닦아내고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아까라는 느낌이 다르죠? 이건 좀 잘 펴발려지죠? 좀 더 얇게 맞죠? 끈적끈적한건 매 한가지지만 그리핀 보다는 조금 더 잘 펴발립니다 여러분이 도파하기 좀 편할거에요 상급 써머치고는 좀 바르기 어렵지 않은 편 유분합률이 좀 많아보입니다 그 다음은 또 많이 쓰시는 샤칸 이것도 상급 써머이죠? XTC4 입니다 요거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리핀보다 바르기는 편해 보이는데 이게 지디끼리 뭉치는 사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짜 발라야 될겁니다 아니면은 어 아까 그거만큼 이렇게 펴발려지지가 않죠 흔적만 남지 이게 잘 안넘어 가잖아요 맞죠? 좀 더 많이 끈적인다고 해야되나?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핀하고 바르는건 좀 비슷하겠네요 MX5 보다는 바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요번엔 뭐 또 상급 써머리라고 하려나 런칭한거 있는거 같은데 이게 GT-002라는 겁니다 GT-001 요거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똑같아요 그거랑 저 뭐지 XTC4랑 얘도 좀 뭉치는 경향이 있죠 밀면은 잘 안밀려나가죠 얘 좀 편하게 바르려면은 많이 짜시거나 아니면은 상온이 좀 더 높았을 때가 바르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르기 편한 써머리라 하긴 좀 애매해요 물론 뭐 상급 써머리라 다 비슷하긴 한데 요거보다는 MX5가 조금 바르기 편한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잘만 거거든요 잘만 STC8 입니다 요거 요거 위에 상급이 있긴 하죠 STC9 근데 성능차이가 별로 안나고 지금 STC9는 품절이라서 어쩔 수 없이 팔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잘만 거는 진짜 잘 발려요 그냥 뭐 싸구레 써머리라고 느낄 정도로 유분합리량이 엄청 높은지 실실 밀면 밀립니다 이건 뭐 딸기잼? 딸기잼 보다 더 심한거 같아 뭐 벌꿀? 뭐 그 수준이에요 진짜 잘 발려요 유분합리량이 엄청 많은거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갤러헤드 리안니꺼 AIO360 사면 공짜로 끼워주는 써머릅니다 번드 써머릅니다 얘도 약간의 뭉침이 있어요 유분합리량이 좀 적죠 보시다시피 쭉쭉 끄면은 같이 끌어져야 되는데 색채만 칠해지고 안 꺼지잖아요 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보여드렸던 290원짜리 써머 와 대륙의 기상인지 일단 색깔부터 금색입니다 아니 써머릇 금색인데 천보 여러분 써머릇 금색 이거 보셨어요? 금색금색 개잘발려 그냥 대충 밀대도 막 끝까지 다 밀려나갑니다 개잘발릅니다 맞죠?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런식으로 얘는 뭉튀기가 같이 밀려나가잖아요 상급 써머들 내가 방금 바르기 좀 힘들다 그랬는거 어... 뭐 보여줄까 보시면은 중하에 뭉치고 뒤로 안 밀려나죠 맞죠?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아무래도 상급 써머들이라 불리는 애들은 유분합리량이 좀 적다 좀 더 많이 뭉치는 경향이 있다 어... 학급 써머들이 이렇게 바르기 편하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거 이게 아니죠 아 손 닫게 됐네 과연 이런 290원짜리 써머리 이런 만 7000원짜리 값비싼 써머라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능 차이가 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죠 해당 영상은 한번 정도 플레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이시죠? 자 TG 1차 2차 3차 하나당 3차까지 찍고 또 1차 2차 3차 이렇게 찍었으니까 하나당 6번씩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6번 찍어서 평균 낸 거 거기다가 생방에서 찍은 거까지 포함시켜서 총 7번씩 7번씩 써머도 제도파하고 영상 찍고 온도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평균을 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1차 3차 2차 5 3차 1 2차 1 4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언급할 때 제가 실수했는데 MX5 가격이 17,500원이 아니라 11,310원이네요. 제가 XTC4 20g 가격하고 착각했어요. 뭐 여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앞에 영상은 짧게 지나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하나당 테스트, 제도포 진짜 여러 번 해가면서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표로 정리해 왔습니다. 이 영상 일일이 보여드리기보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방에서도 제가 여러분 500명 앞에서 직접 테스트를 한 내용이고요. 일단 가격을 보면 상급 서멀은 대부분 4g 정도에는 5,000원 정도 합니다. MX5만 유일하게 10,000원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대충 5,000원, 6,000원 정도에 들어가고요. 잘만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람수가 좀 적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그람당 가격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리핀 1,350원, XTC1,250원, MX5는 거의 3,000원 돈 되네요. 2,800원. 잘만거 STC8은 1,050원. 그리고 TG001. 이것도 조금 비싸네요. 고가네. 2,100원 정도 하고요. HY660은 무려 1g에 113원 합니다. 손주님 아까 290원에 샀다고 안 그랬어요? 저는 340원 샀습니다. 제가 사고 난 뒤에 바로 다음날 보니까 290원으로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여튼 제가 50원 손해봤는데 어쨌든 그람당 이거밖에 안 해요. 리안니 번드 서머리아 뭐 리안니 AI어 클러사만 공짜로 끼워주니까 가격이 있진 않죠. 대충 이 정도 가격인데 가격은 진짜 천차만별이죠. 일단 저는 이거 그람당 100원밖에 안 하는거에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사실 영상을 시작했는데요. 얘는 아까 준비된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버히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CPU 온도를 100도 넘게 찍는 바람에 클럭이 저하가 생기고 실질적으로 테스트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부하를 낮게 줘도 80도까지 올라가고요. 부하가 비교적 좀 낮은 편에 AVX 명령을 끈 상태로 프라임 돌렸을 때 AVX 명령을 키면은 그냥 못 버텨요. 사실 최고 온도가 99도 이상이면은 CPU 클럭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제일 싸고의 서머는 뭐다? 역시 싸고 좋은건 없습니다. 솔직히 안쓰는걸 추천드릴게요. 리안니 번드 서머는 어땠냐면 리안니 번드 서머는 어찌 됐든 100도를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부하가 낮을때는 70도 최상급 서머들하고 비교해도 별로 밀리지 않을 정도로 70도 중반 정도를 버텨줬고요. 부하가 조금 높을때는 92도 정도로 솔직히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일단 최상급 서머들은 보통 80몇도 나오니까 90도 넘어가는건 좀 떨어진다는거죠. 이게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3차 테스트 전부다 평균 온도가 90도가 넘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능이 공짜는 좀 떨어지는것 같긴해요. 물론 아주 고급 서머를 넣어주는 쿨러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저정도 수준의 걸 넣어줄겁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올라가니까요. 자 그럼 이제 상급 서머들도 한번 볼까요? 그리핀부터 보자면 그리핀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부에서는 70도 중반으로 아니면 70도 초 딱히 크게 장점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고부하를 줬을때 그리고 좀 10분 이상 지속적인 부하를 줬을때 온도가 잘 나옵니다. 88도, 87도, 85도 좀 긴 시간 부하를 줬을때가 특히 온도가 잘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3개 합쳐서 평균 내면은 86.8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TC4 같은 경우에는 그리핀보다는 살짝 떨어지네요. 그리핀보다는 살짝 떨어지는데 1차 테스트에서도 그리핀보다는 살짝 떨어졌고 이때는 당구장 표시로 제가 짰었고요. 부스로 펴발랐을때도 그리핀보다는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10분 이상 부하를 길게 줬을때도 그리핀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온도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약 0.6도 정도 차이 나네요. 최상급끼리 보면은 1도 차이다. 내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이 둘이 1도 정도 차이도 날까 말까 할 정도로 근접한 제품입니다. 가격 생각하면은 STC4가 참 가선비가 좋아보이긴 하네요. 어쨌든 둘이 비슷비슷했다. 소폭이나마 그리핀이 약간 나왔다. MX5 한번 볼게요. MX4 가품 사건으로 시끌시끌 했었죠. 근데 그 MX4 요새는 집주에서 잘 안 사실텐데 MX5는 가품이 없습니다. 일단 이거 사실 경우에는 비용은 좀 비싼데 와 성능적으로 봤을때는 괜찮습니다. 일단 1차 시도도 당구장으로 발랐을때도 지금 XT-C4나 그리핀보다 좋았고요. 2차 시도에서 부스로 펴바르게 할 때도 좋았고 3차 시도에서 오랫동안 고부하 작업 쪘을때도 이 앞에 둘보다는 소폭 좋았습니다. 평균 온도는 85.7도 정도로 정말 잘 나왔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가격적으로 다른 제품의 2배 가격을 하다보니까 와 가성비는 솔직히 좀 떨어지죠. 조금이라도 높은 성능을 위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잘만 STC-8 봅시다. STC-8 말고 STC-9도 있는데 9가 지금 품절여서 제가 못 구해서 8로 썼는데요. 참고로 STC-9가 그리핀한테 살짝 쳐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8하고 9하고 거의 성능이 똑같습니다. 왜? 지금 벤치에서도 8하고 이 그리핀하고 비교했을때 그리핀 보다 살짝 쳐지거든요. 근데 이거 딴 상급들 선물하고 비교하면 좀 큰 파워 쳐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이게 최상위 선물은 아니니까요. 9가 있으니까 9하고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진 몰라도 8은 좀 확실하게 쳐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2차 시도에서는 너무 많이 쳐졌어요. 뭐 펴바를 때 잘못 발라가지고 이게 기퍼가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7번 테스트해서 7번 테스트 다 이 셋한테 졌거든요. 그럼 그 오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나름 10년 동안 써머를 펴바른 베테랑이에요. 어쨌든 펭균 언더가 다른 애들하고 비교했을때 거의 4도 가까이 높습니다. 뭐 2도에서 4도 정도 높으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는 갑이에요. 이 써머를 상급의 생각으로 쓰기에는 좀 아쉽다. 특히 이 STC-8 같은 경우에는 판매도 하지만 판매도 해요. 약 1g도 한 천원 정도에 이게 CMPX 17X나 아니면 20X 있죠. 잘만 최상위 트림의 공랭쿨러 거기에 공짜로 들어가는 써머릅니다. 근데 성능이 생각보다는 좀 아쉽죠.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TG-001 3g짜리인데요. 이것도 비용이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1차 시도에서 1등을 했고요. 2차 시도도 1등을 했습니다. 3차 시도에서는 아쉽게도 1등은 못 했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높은 부하를 줬을 때는 뭐 그리핀이나 아니면 MX5랑 비슷한 느낌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2차 3차 지속적으로 긴 부하를 주는 것도 또 추가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미묘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약간 처지게 나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그 좀 짧은 부하 아니면은 좀 저부하 뭐 단기간 부하 저부하 고부하 따지지 않고 거의 최상위 이 5개 중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써머릴더라고요. 평균과 같은 경우에 냈을 때는 85.3도로 사실상 1위를 했습니다. MX5하고 아주 미묘한 차이로요. 이 2위는 거의 동급이라고 보면 될 거에요. 0.4도 정도면은 이거는 거의 오차범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봤을 때 음... 바르는 난이도는 둘이 큰 차이가 안 나요. 안 나고 가격적으로는 001이 약간 더 메리트가 있네요. 요것도 괜찮은 써머릴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급끼리는 봤을 때 그래 뭐 Y 차이나도 4도 적게 차이나면은 1도 2도 차이나더라. 그리고 상급끼리도 그래도 미묘하게 차이는 다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봤는데 요거를 번들 써머라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니안니 번들 써머라고 비교하니까 무려 1등하고 이거하고 비교는 7도가 차이납니다. 예를 들어 공짜 써머를 쓰면은 그 좋은 쿨러를 쓰면서도 5도 혹은 7도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러다 제일 싼 써머들은 뭐 이건 측정 불가겠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오버히팅 되서 온도가 안 잡혀서 그렇지. 만약에 뭐 110도 120도 까지 뭐 클럭이 안 까지 설정을 해놨다 치면은 제가 보기에는 20도도 차이 났을 것 같아요 한 20도도 차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싸구려 써물은 그냥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케찹 수준인데 좀 그렇네요 여튼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입소문나서 최상이라고 불리는 애도 있잖아요 그리핀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여기 없지만 예를 들면 YP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XTC, MX5, TG001 이런 애들 있잖아요 곰썸으로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사실상 1, 2도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다 비슷해요 최상가에 불리는 애들 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상비 좋은 놈을 쓰거나 아니면 펴바르게 좋은 놈을 쓰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업자는 대용량을 파는 제품을 사는 게 좋겠죠 대용량을 MX5는 팔긴 하는데 너무 비싸고요 그리핀이나 아니면 XTC4 이 정도가 대용량을 쓰면 하지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한 2년에 한 번쯤 팔을 텐데 대용량이 필요가 없을 거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4g짜리나 1.5g짜리 이런 거 싼 거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싼 거 쓰고 그나마 성능 괜찮고 뭐 이런 거 따지자면 TG001 아니면 그리핀 정도가 괜찮지 않나 싶네요 MX5는 솔직히 4g인데 만원 넘어가면 좀 거시게 하고 그리고 본드 써머도 아주 고가의 제품을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잘만이든 리안이든 이런네들 여유가 있다면 써머를 따로 사서 토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제일 싼 써머들은 케찹이나 머스터드 소스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 테스트한 걸 내가 봤었거든요 뻘찌님 한 거 여튼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딱 한마디로 결론하자면 최상 끝 써머리 좋긴 좋다 라고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중에 가상비 좋은 걸 사서 쓰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 바이 아 구독, 좋아요 누를 거죠? 이거 진짜 쌈노가다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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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